그림 가는 중추신경계의 구조를 이라고 되어 있고요. 뇌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A 같은 경우는 제일 크고 주름진 대뇌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 B와 C는 뭔가 좀 애매하긴 하죠. 위치관계가. 그래서 문제에서 보통 써줍니다. 여러분이 그냥 외우시는 게 아니고요. A, B, C는 각각 척수, 연수, 대뇌 중에 하나이다 라고 써 있어요. 그럼 순서대로 대뇌 찾았으니까 B가 연수고 그 다음에 C가 쭉 연결되어 있는 척수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위치관계는 판단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자율신경. 나는 중추신경계와 심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선 딱 그림 보시고 나서 심장의 중추는 연수.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율신경으로 연결된 모습인데 지금 보시면 기역 같은 경우는 중추와 연결되어 있는 신경절, 이전유런이 기입니다. 지금 둘 다 신경절이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 왼쪽 부분은 부교감. 기역은 부교감신경 이전유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그냥 중추라고 써놓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심장과 관련된 중추는 연수가 맞는데 교감, 부교감은 나오는 위치가 좀 다르잖아요. 부교감 같은 경우는 연수에서 나오는 게 맞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지금 신경절 이전유런이 짧아요. 이후유런이 깁니다. 니은은 이후유런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친구는 교감신경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심장과 관련됐다고 쳐도 중추가 연수라고 쳐도 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유런이 어디서 나오니까 척수에서 나오니까 구분을 짓기 위해서 중추신경계라고 이렇게 통칭해서 써놓은 거죠.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A는 대뇌고요. 대뇌는 겉질이 회색질입니다. 신경세포체가 겉질에 모여져 있어요. 척수는 속질이 회색질인 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자, 니은. 기억의 신경세포체. 지금 연수입니다. 이거, 그렇죠? 기억이라는 건 부교감이기 때문에 부교감의 신경세포체. 지금 신경절 이전유런의 신경세포체니까 연수에 있어야 돼요. C가 아니고 B고요. 디귿, 니은에서 지금 부교감신경이 아닙니다. 얘는 교감신경입니다. 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에서는 노르에피네프린이란 신경전달물질이 나옵니다. 흥분 발생윈도가 증가하면 자극이 세게 왔다는 얘기죠? 심장박동이 촉진되겠죠? 교감이니까. 답은 기억디귿 3번입니다.